지금 나 크리스마스 입을 즐기려고 우리 집에 왔지 하하하하하하하 야 너 옷에 완전 크리스마스가 묻어있네 묻어있어 아 약간 루돌프 느낌 아닌가요? 아 너무 이쁘네요 아 인선이 오늘 세팅하고 오니까 스케줄 이제 마무리 했네요? 아 지금 마무리하고 왔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장밖을 보어라 장밖을 보어라 긴 눈이 내린다 한 번동윤 하하하하하 우리 트로트 버전으로 허요한 바 바 장밖을 보어라 장밖을 보어라 하하하하하 허우욱한 바 하하하하 아 그럼 빠바밤스 보자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형님 지금 들어왔니? 네 형님 방금 들어왔어요 아유 수고했다 형님 여기가 저희 집인데 어 저희 친구들이 좀 꾸며놨어요 어 뭐라고? 좀 꾸며놨어 꾸며놨어 아 꾸며놨어? 나 방금 전에 라이브 방송 켜고 형한테 협조 신청했는데 형이 안 받아줘가지고 아냐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랬어 아 그래요? 집 앞에서 좀 사성거리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니 찾다가 찾다가 우리 집에 내 친구들이 집에 꾸며놓은 거야 아 진짜로?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봐봐 하나 둘 셋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대박이채다 빠바바밤 야 완전 깔끔쓰 깔끔 깔끔 깔끔하게 이스 깔끔쓰 아 근데 형이랑 너무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해보고 싶어 옛날에 영탁이 형이랑 만났는데 세욱이 들어왔다 보이스트로 1등 보이스트로 1등 세욱이 박세욱 아 세욱이 형님 저랑 엄청 친해졌죠 아 그래? 세욱이가 너무 좋아 왜냐면 진짜 제가 뮤지컬 할 때 뮤지컬 제 선배님이에요 아 그래? 제가 엄청 제가 되게 존경하던 선배님이에요 근데 뮤지스트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엄청 응원했거든요 야 세욱아 나중에 기회되면 인선이랑 같이 봐도 좋겠다 그치? 나는 나 세욱이 형 번호 땄다 같이 보면 되겠다 형이랑 어 어어 어어 아니 세욱이 너무 인간미 있고 또 이번에 세욱이가 우리 아버지 곡을 받아서 아 진짜? 어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가 기가 막혀요 기가 기가 와이파이에요? 그럼 기가 와이파이야 아 이런 화술쟁이 아 아 오늘은 오늘은 뭐 할 예정? 아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 좀 즐기다가 어 그 이제 제가 좀 공교롭게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즐겨야 되는데 그 제가 그 1월마다 활동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촬영 날이 내일이에요 어제 갔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이 분은 우리 인선이랑 라방하면서 합방하면서 얼굴 본 이 추억을 절대 잊지 않는 걸로. 이런 거 있는 거 몰랐어요? 어? 이런 거 있는 거 몰랐어요? 아니 알았어 형도 저 현상이랑 한 번씩 라방하고 그랬어. 현상 선배님. 어 현상이. 역시 그 영탁과가 다 있구나. 그 다 뭉쳐져 있잖아요. 현상 형님이랑 형이랑 영탁 형이랑 다 이렇게. 그럼 언젠가 만나게 됩니다. 나도 거기에 껴야 되는데. 인선아. 제가 막내예요. 막내라 그런지 아직 절 못 끼네요. 인선아 우리 다 끼면 돼. 아 그래요? 형 좀 껴줘어. 아 니가 끼면 돼. 우리는 언제나 두 팔 벌려 한 명이. 난 박부윤파. 아 아니 오늘 정말.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. 네. 인사. 인선아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 형님. 우리 돈 없어도 여러분 뿐이고. 돈 많아도 인선이 뿐이고. 내 사랑은 여러분 뿐이다. 여러분 박부윤 그리고 박부윤2 영탁이. 박부윤3. 인선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인선아 뿐이고 조금만 불러달래. 돈 없어도 박부윤 뿐이고. 돈 많아도 영탁 뿐이고. 이 넓은 세상. 어느 곳에 있어도. 내 사랑은 인선이 뿐이다. 인선아. 짝짝짝. 인선아 통화하자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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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인선이랑 또 이렇게 라방을 했습니다. 여러분.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. 우선 건강하게 뵙는 그날까지. 저도 열심히 노래할 테니까.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. 얼마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그죠. 1시간 25분 정도 남았습니다. 여러분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와서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I'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.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. Bye.